안녕하세요 주방 백서 현장 직원 이 반반 입니다 문의하신 파절기 외관과 작동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명이 써 있구요 자 이 버튼을 보시면은 앞쪽 버튼을 누르면은 작동을 해요 자 그리고 뒤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품을 다 쓰시고 좀 파를 말렸다가 뒷버튼을 누르시면은 파들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시면 되요 자 안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쪽도 깔끔하게 지금 정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위험하지만 살짝 작동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백서 였습니다